저거 이렇게 높이 뛸 수 있어요? 잠깐만요 형이 한번 서봐요 꽤 높아 보이는데? 형이 가서 서봐요 어깨높이잖아요 어깨높이 야 이거 너도 뛰잖아 이건 쉽지 않죠 이거 어떻게 뛰어 형 이거 개자리를 하라고? 여기서 해볼게요 오 된거 아니야? 됐죠 됐죠 오이씨 잠깐만 이거 여러분 이거 지금 한 1미터 50 정도 되는거죠 형? 1미터 50 정도 2미터 50 정도 가자 고맙습니다.